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우입니다. 자, 계약이 또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사 일정은 좀 불가피하게 수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휴원이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붕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잘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지금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할까? 아니면 다음 커리를 위해서 뭔가를 할까라고 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법한 친구들에게 이참에 한국사 가볍게 한번 보는 거 어떨까 해서 이제 캐스트를 준비했고요.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이제 수능 절대평가가 되면서 공부를 하자니 애매하고 시간이 좀 아깝고 안 하자니 불안한 그래서 나중에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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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어서 이제 벼락치기하는 약간 그런 과목의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저와 함께 개념을 이제 들으신 친구들이야 이제 좀 잡혀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은 한국사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공부할까? 원래 여름방학 때 공부하려고 했는데 여름방학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다 보니 언제 해야 되지? 자, 영화로 보는 한국사 입문 특강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영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모든 영화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 영화 너무너무 좋아하고 보고 싶은데 실제로 TV나 영화를 보질 못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자세하게 리뷰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이게 한국사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런 영화나 이런 이런 드라마가 나왔다라고 소개를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지금 영화를 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봐야지가 아니고 아 내가 봤던 영화야 내가 봤던 드라마야 그게 이 당시를 그리고 있구나 그 당시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가 한국사를 전체적인 차트를 잡으면서 영화나 드라마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굉장히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자고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가볍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캐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쓸 거예요. 필기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굉장히 필기의 양이 많고 지우기가 싫어서 처음부터 쓰겠습니다. 먼저 우리 역사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물론 그 고조선이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하는데 수능 문제 1번에 나오는 신석기, 구석기와 신석기와 청동기를 구별하는 이거는 제가 이제 영화 모습에서 아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로 찍어놓은 게 있나? 이게 어딨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영화로 얘기할 수 없으니 고조선부터 갑시다. 자, 우리 역사의 출발이라고 하는 고조선 영화가 없어요. 고조선에 대한 영화가 없습니다. 드라마가 있나? 없지 않을까요? 그냥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나오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의 당군 할아버지께서 내려오셨구나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웅녀라고 하는 그 웅자가 김종국의 웅자랑은 전혀 다른 그런 나는 곰이 아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이라고 하는 초기 철기 시대의 국가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카나다라마 순서대로 나오는 그런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에 대한 것도 영화나 드라마로 찾아보긴 힘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고조선이 청동기를 기반으로 등장했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삼한 여러 나라는 전부 다 초기 철기 국가구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통합되고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삼국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자, 수능 한국사에서 배우는 삼국시대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내신을 준비하듯이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틀만 잡자면 4세기야. 어느 나라 전성기야? 어휴, 이거 말해보세요. 백제잖아요, 백제. 글씨가 이상하죠? 자, 백제의 전성기. 그러면 5세기는 누구의 전성기? 고구려. 써놓고 할게요. 제가 너무 뒤통수만 보입니까? 기다리세요. 신라의 전성기다. 라고 해놓고 물어봐야지. 백제의 전성기 왕 누구게? 근초구왕. 뭐에게? 이런 것들. 그럼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래. 고구려의 왕 누구 나오게?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 뭐에게? 이런 것. 6세기 전성기 누구게?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에 대한 이야기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장악했던 순서대로 여러분이 그냥 왕들의 업적과 그 삼국 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세기라고 하는 그 시기를 이제 삼국의 항쟁 또는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통일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7세기 때는 이제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싸웠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관련된 그런 삼국시대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국시대까지 일단 써놓읍시다. 남북국시대, 발해와 통일신라라고 불리는 신라와 발해의 이야기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영화랑 관련된 거는 여기 있는 이 뭐라고 합니까? 주황색인가? 이걸로 쓰고요. 드라마는 파란색으로 쓸 거예요. 물론 제가 영화랑 드라마를 다 본 게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로래 해주세요. 자, 일단 영화 중에 최근에 개봉했던 이 시기. 시기를 맞추자면 여기죠?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잘 싸웠던 모습을 이제 영화화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영화랑 드라마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건 아니야. 정말 가볍게 보는 한국사의 흐름잡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평양성이라는 전투도 있어요. 영화도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 영화 중에 하나였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일되는 과정에서 황산벌. 이런 영화가 있어요. 가볍게 볼 수 있는 약간 좀 이제 좀 가벼운 영화들이다 보시면 되고 드라마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신라 때 있었던 뭐가 있니? 선덕여왕이 있을 거고요. 또는 고구려의 건국자를 그리는 주몽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또는 연계소문이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다 옛날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떡해요? 요즘에 나온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남북국시대 발해와 관련해서는 혜신, 아니 발해래. 발해가 아니고 신라 때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 혜신. 신기한 건 혜신의 장보고. 그리고 나중에 뜨는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 또는 어떤 주인공들은 거의 대부분 최수종 배우가 많이 했죠. 뭐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송일국이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몽이라는 사람입니다. 선북시대 끝. 그냥 영화로 보는 거야. 살짝 봅시다. 다음 한국사 흐름 잡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고려시대가 되겠죠. 자 고려라는 나라를 우리가 시기 구분을 굳이 하자면 고려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틀 잡으면서 정말 가볍게 보는 거야. 영화 보라고 추천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자 고려는 호족이 집권했던 시기. 호족 집권기. 보통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음 잘 아세요. 몇 세기요? 10세기요. 발음 잘해야 돼. 욕하는 거 아니야? 10세기부터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러면서 1392년까지 가는 그 시기를 구별하면서 호족의 집권기. 다음 이 호족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문벌 귀족이 되겠죠. 호족이란 뜻은 지방이란 뜻이 있다니까.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이 중앙으로 진출해가지고 오랫동안 관직을 물려받다 보니까 중앙 귀족이 됐겠네. 그런 애들을 오늘 뭐라 불러? 문벌 귀족이라 부릅니다. 자 그럼 문벌 귀족 이후에 이제 문벌 귀족들이 하도 이제 막 어 뭐라고 합니까? 문치주의 정책을 내수면서 무신을 무시하니까 무신들이 싹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니야? 무신의 시대가 될 거고. 그 무신의 시대가 정확하게 딱 100년 만에 끝납니다. 왜요? 몽골이 쳐들어왔거든.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이제 권문세족의 시기가 되니 이 권문세족은 원단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이제 권력을 탐했던 자들이야. 이런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성리학적 가치관을 가진 사대부를 뭐라 부르게? 신진사대부. 이렇게 흘러가죠. 자 지배계층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호족 집권기에 쳐들어왔던 이민족들. 이렇게 봐야지. 호족 집권기에 누가 쳐들어왔게? 자 이거 보기 전에 이렇게 우리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도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자면 호족 집권기에 봐야 되는 거는 왕대로 업적 세계와 통치치제 정비의 모습에서 이성육부제를 비롯한 오도양계입니다. 그쵸? 기억하시고. 다음. 호족이 집권했을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몇 번 쳐들어왔게? 세 번. 그중에서 수능에 나오는 건 가운데 2차 빼고 뭐야 이거. 두 번 나오죠. 1차랑 3차. 서희의 강동 6주와 마지막 강감찬의 귀주대첩. 패스워. 다음. 문벌귀족이 있을 그 당시에 누가 쳐들어오니? 여진족이 쳐들어오지. 그런데 문벌귀족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미리 떠올리자면 이자겸의 난이 있고요. 묘청의 소용천도 운동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오는구나.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뭔데? 금나라잖아. 그렇죠? 다음. 무신 집권기로 갈게요. 무신 집권기인데 누가 쳐들어오게? 몽골이 쳐들어오겠죠. 이 몽골이 나중에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면서 우리를 간섭했던 시기가 어이쿠 잘가요. 원 간섭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원 간섭기 때 신진사도가 몰아냈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이 당시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나왔던 영화들을 보면 되겠지. 이거는 그 시기를 딱딱 지어서 보기보다는 그냥 고려시대 통칭해서 볼게요. 자, 고려시대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있잖아요. 19금이요. 쌍화점. 봤다구요? 어휴,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쌍화점. 자, 쌍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권문세족이 집권했던 그 당시에 여기 이것도 쓸까?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쵸? 이제 반원자주 개혁 정책 할 거 아닙니까? 그 고려 왕들이 여기 3명, 여기 1명, 딱 4명밖에 안 나올 건데 공민왕의 반원자주 개혁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영화 뭐 있지? 아까 살짝 몰라서 까먹어서 써왔어요. 영화 말고 드라마가 나오죠? 이 드라마와 관련돼서는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던 한때 정말정말 많이 이슈가 됐었던 옛날 드라마입니다. 이 태조 왕건 드라마에서 궁예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 4달러를 외치는 그런 배우분이 오셔가지고 4달러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뭐라고 해? 눈이 한쪽이 애구잖아, 궁예가. 그 궁예가 이렇게 하고서 내가 네 관심법으로 네 마음이 보이는이라 이러면서 관심법을 했던 그런 태조 왕건의 모습을 보시면 되고요. 이 왕건도 최수종, 혜신도 최수종, 누구도 최수종, 다 최수종 보시면 됩니다. 다음 태조 왕건과 더불어서 이런 것도 있죠. 최근에, 비교적 최근으로 기억합니다. 보보경심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보보경심료. 아, 저거 봤어요. 그거예요. 자, 고려 초기를 이야기... 아, 왜 이래? 고려 초기를 이야기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도 고려 태조 왕건부터 아마 고려 광종 때 아마 고려 광종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실은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좀 찾아봤어요. 그거를 광종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보경심료. 또 뭐가 있니? 또 뭐 있을까? 뭐 이 정도인가? 아, 이것도 있죠. 기황후 드라마. 기황후 누구야? 원간섭기 때 기철의 동생이었지. 즉, 공녀로 끌려갔다가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황후가 되면서 그의 오빠였던 기철이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권문세족이 되었으니 그 기철을 잘라내면서 숙청했던 사람이 누구야? 그게 공민왕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황후에 대한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 고려시대를 볼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끝! 흐름만 잡고 가는 거야. 가볍게 봅시다. 자, 조선시대 가죠. 줄을 맞춰야겠지? 조선. 조선은 좀 많아요. 조선시대부터는 영화가 좀 쏟아집니다. 볼까요?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선 전기부터 보게 되면 조선 전기에 대한 우리 수능 한국사에서 배웠던 내용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왕들 5명의 업적 꼬박꼬박 나온다고요. 그렇죠? 누구?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이명성에서 쭉 나가는 것 중에 태조, 이성계, 그 다음 세종, 세조, 성종 아, 중간에 태종 빠졌구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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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갑시다.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 세조, 성종까지 5명의 왕들 없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훈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 사림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둘이 부딪혔어. 이걸 사화라고 했습니다. 그 사화가 4차례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데 물어봐야지. 혹시나 한국사를 들어보셨다면 이 4개 사화 중에 굳이 하나를 내고 싶다 하면 모네에게 무호갑자 김효일사 중에 김효사화나겠죠. 굉장히 기묘하잖아요. 왜요? 앞으로 해도 조강조, 뒤로 읽어도 조강조. 이름이 기묘하잖아. 김효사화야. 아무튼 그래. 그런 사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 사림이 승리했고 사림이 승리하면서 이제 공공의 적이었던 훈구가 없어지니까 분당정치가 시작되는 그 무렵입니다. 그게 조선 전기라고 봅시다. 그럼 조선 전기와 관련된 영화들은 뭐가 있냐고요?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관상이 뭐야 어디 갔어? 관상이 있습니다. 관상 관상 어찌 내가 왕의 대상인가? 라고 얘기했던 그런 수양대군에 대한 이야기 즉 세조 집권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관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천만 관객을 넘었던 영화일 거예요. 왕의 남자 왕의 남자를 잘 보시면 이 내용이 무호갑자 기묘 의사 중에서 무호갑자사화 즉 연산군의 생모라고 하는 패비윤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아 갑자사화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굉장히 광기어린 역할 연산군의 역할을 했던 배우도 있고 굉장히 좀 뭐랄까 역사적으로 되게 재밌는 그냥 영화입니다. 영화라고 봅시다. 자 왕의 남자 있고요. 이런 것도 있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영화를 평가하고 평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런 영화가 어느 시기를 배경으로 하냐면 사림이 붕당정치를 시작하는 그 무렵 즉 선조가 있었던 그 당시에 동인과 서인이 나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철의 건조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정여립에 정여립에 대한 사건인데 정여립 모반 사건을 가지고 만든 게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입니다. 그 정여립 모반 사건을 너무 어렵죠.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동계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했던 여립이 여립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19금이라서 쓸까 말까 참 고민이 많은데 그냥 살짝만 써주자면 간신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연산군 때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19금이다. 꼭 그러면 19금만 골라서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파이팅 하시고. 자 봅시다. 다음 이런 과정 속 조선 전기의 영화 말고 드라마도 있죠. 예를 들면 육룡이 나르샤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조선 권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죠. 산봉 정도전 조선을 권국한 거는 이성계였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을 디자인하고 밑바탕을 그렸던 사람은 정도전이라고 그 실세가 거의 정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죠. 굉장히 옛날 진짜 옛날 용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쓰진 않을게요. 용의 눈물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또 뭐 있어? 써왔어요. 잘 몰라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장금 대장금 봤어요? 저는 그렇게 대장금이 한참 유행할 때 당시에 그 젊은 시절을 보냈음에도 안 봤어. 잘 모르지만 중종 때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와 관련된 거구나. 그렇구나. 근데 조선이 조선이 양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게 되죠. 양난 양 두 번의 난이 일어나니 두 번은 아니지만 외란이라고 하는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우리나라 조선사 조선이 망했다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얘기해요. 임진왜란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그 망했던 나라를 이제 뭐랄까 멱살 캐리한다고 하죠?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결국에 살려냈던 사람이 저의 외할아버지시죠? 저의 어머니의 14번째 할아버지가 되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영화 명량입니다. 영화 명량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의 외할아버지가 광화문에 계신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100원짜리 동전에 있으니까 굉장히 무시하지 말라고요. 왜요? 무려 1700만에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우리나라 역대 흥행 1위를 찍고 있는 영화가 명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량 또 뭐 있을까? 이런 것도 있죠. 광해 광해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임진왜란을 승리로 가져갔던 원동력은 결국엔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기도 하지만 분조돼서 이제 선조는 도망갔고요. 그게 아니였던 광해군이 잘 이끌어갔기 때문이기도 해 그 광해군이 정치를 좀 잘 했었죠. 잘한 측면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복구 사업에 대동법을 실시하고요. 중립외교 실시했다는 거 여기 영화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영화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장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가라! 라고 하니까 전하 그 어찌 그 어허 이렇게 얘기하고 명나라에게 이렇게 사대하자라고 하는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러면서 그 명에 대한 사대의 예보다 나는 내 나라 내 백성들이 훨씬 더 몇 갑절 몇 갑절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오!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런 명장면들이 있었던 게 영화 광해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슷한 건데 임진들한테 잘 모르겠지만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대립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조되어서 이제 광해가 이끌던 군인들이 그 당시 조선의 관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진짜 형편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립제 잘 생각해봐 너무 이제 공부하는 것 같나? 대립 이게 뭐야? 대신 군대에 갔던 대신 군력을 부과받았던 대신 군대에 갔던 사람들 대립군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김종홍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 나 가기 싫어 야 돈 주사니까 네가 대신 가 대신 보냈던 그런 군인들이 이제 임진왜란을 잘 이끌어 싸웠던 그런 모습들을 그렸던 게 대립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있죠? 자 드라마 드라마만 얘기해볼까? 드라마는 불멸의 이순신 아니 임진왜란 얘기할 때 이순신 장군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저의 외할아버지세요? 자 다음 양랑과 관련해서 호란도 봅시다. 물론 호란은 정묘 호란과 병자호란으로 나눠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자호란은 훨씬 더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이 영화에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종변기 활 본 적 있어요? 보세요. 아니 보면 안 되나? 자 나중에 다 끝나고 보세요. 최종변기 활입니다. 이 최종변기 활이 병자호란이 일어던 1636년을 배경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여동생의 결혼식 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활을 잘 쏘는 민족 아닙니까? 지금도 올림픽에서 양궁을 우리가 다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국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땡기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일인데 그런 걸 되게 잘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호란과 관련해서 남한산성이란 영화도 있고요. 그렇죠? 이 남한산성은 소설로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소설에 나오는 그 남한산성이 영화로 만들어졌으니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신같던 피난같던 인조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후기로 갑시다. 줄 맞춰서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조선 정기 때 왕들의 업적이나 이런 통치체제가 정비가 되고 사활을 겪으면서 사림이 집권했죠. 사림이 집권하면서 붕당정치가 시작되고 결국엔 양란이라고 하는 국가의 큰 위기를 맞이했으니 국가의 위기 속에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신문제가 동요될 거고요. 국가의 재정은 어려워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나라 안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제 붕당정치가 변질되면서 확확 서로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죠. 그런 것을 왕이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정치를 탕평정치라고 합니다. 탕평책의 핵심 내용 뭐예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간의 균형 맞추기야. 그러면 그 탕평군주와 관련된 영조와 정조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되겠죠.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사도 어? 줄 맞추고 싶은데? 쭉 여기 사도라는 영화가 있죠. 그쵸? 사도는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그의 아들인 정조대 즉 영조와 사도세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린 거고 역린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저의 한참 후배죠. 군대 후배였던 현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현빈이란 배우가 아마 군대 전역하고 처음 찍었던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린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니? 드라마 중에는 굉장히 옛날 진짜 완전 옛날 장희빈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고요. 희빈 장씨 숙종의 와이프죠. 숙종의 이제 희빈 장씨가 될 건데 어쨌든 장희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선 후기를 대표할 수 있는 추노라는 드라마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너무 애기 때인가? 추노가 뭐냐면 노비를 추노 쫓아가는 사람들이야. 즉 그 당시에 조선 후기 때 신분제가 동의되면서 노비를 도망가거든. 안 잡히고 1년 365일 더하기 1일인가? 아니다. 그건 서약이었나? 아무튼 노비가 안 잡히면 돼요. 도망가는 노비를 잡아오는 추녹군이라고 하죠. 노비 쫓아가서 잡아오는 추녹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현대사로 갈 건데 공간이 굉장히 애매하죠. 근현대사로 갑니다. 근현대사 가면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1863년 집권하고 딱 1873년 딱 10년 동안 집권하는데 그 당시에 세도정치잖아요. 조선 후기 마지막이 세도정치 시기에 굉장히 나라가 힘들었던 거를 그나마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군주가 흥선대원군입니다. 평가는 지금에 와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일본이 저렇게 근대화할 때 우리의 문을 막았던 사람이다 라고 좀 부정적인 평가가 큰 게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서 관심 있게 보면은 훨씬 더 잘한 게 많은 사람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흥선대원군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실각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항화도 조약 맺을 거고요.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초기 개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임오군란이 벌어지게 될 거고 1882년 임오군란 다음 임오군란 이후에 갑신정변이 터지게 되죠.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 자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갑신정변 때까지만 묶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1863년부터 1884년 일어났던 갑신정변 이후에 중립파론이 등장하는 그 거문도 사건 때까지라고 봅시다. 즉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기 전까지의 이런 개항기 격변기인데 이때는 서구 열강들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일본과 청나라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서로 정치를 뺏어가면 얘는 경제를 가져가고 그럼 경제를 가져가면 또 여기서는 또 정치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아웅다웅 다투는 그런 시기야. 그런 시기와 관련된 영화 및 드라마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모군란 시기에 명성황후라 불리는 민비가 도망가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민비 죽여라라고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비가 몰래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호의 무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과의 어떤 로맨스를 그렸던 영화가 불꽃처럼 나비처럼 불꽃처럼 나비처럼 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조승우라는 배우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화가 요거다 그러고 기억하고 있고 다음 요 다음 달락이 어디냐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좀 촘촘하게 쓰죠? 왜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물결표하고 해도 되는데 그냥 써보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갑 5년이라고 하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이 일어날 거고 또 있습니다. 뭐요? 청일전쟁도 터지잖아. 그래서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막 아웅다웅 다투고 있다고 했죠? 이때 이제 한판 붙은 거야.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지. 일본이 이겼잖아요. 청일전쟁의 결과 쌍놈의 새끼 조약이라고 불리는 시모노 새끼 조약을 맺었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우리나라 조선 정부가 우와 러시아 겁나 세네? 러시아 끌어들여야지 러시아랑 급격히 끌어들이니까 결국 끌어들였던 민비를 죽였던 명성황후 시의 사건. 그게 을미사변이야. 을미사변이라는 게 1895년 일어나면서 실시했던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을미사변 때 무서웠죠. 누가요? 고종이요. 자신의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어떡하지? 나도 언젠가 죽을지 몰라. 어디로 도망가?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은 도망갈 겁니다. 러시아 공사관 도망갔더니 어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거기 돌아와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배웠고요. 그 독립협회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알았어 돌아갈게 라면서 고종이 1년 만에 돌아와서 뭐 만들었어? 태안제국 만들었지.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실시했던 게 광무개혁이구나. 그러면서 독립협회 해산시키는구나. 이 과정까지. 이 과정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영화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죠? 드라마 명성왕후 또는 어디간 이 인생 또는 이거는 뮤직 뭐라고 하니? 뮤직비디오지? 뮤직비디오 이렇게 씁니까? 뮤직비디오 나가거든 나가거든 나가 이게 아니고 내가 가거든 이라고 하는 이제 조수미가 불렀던 그런 나가거든 이런 뮤직비디오도 있고요. 또 뭐 써놨을까? 아! 이거 써놨다. 녹두꽃 최근에 있었죠?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이제 했던 그런 드라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제국이 이렇게 뭔가 광무개혁하면서 나라를 근대하시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려고 했던 그 무렵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또는 우리나라와 만주를 둘러싸고 누가 싸우는 거야?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다가 일본이 이기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끼덕이 들었지 일본 입장에서는 누가 미워요? 러시아가 미워요. 그럼 싸워야겠지. 그게 러일전쟁이야. 러일전쟁 점점 공간의 압박을 느끼고 있죠? 너무 앞에서 여유 부렸나? 저거 밑에다가 쓸걸. 지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쓰는 건데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러일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우리나라에 이제 뭐 했습니까? 한일의정서 맺으면서 군사적 요충제 가져가기 때문에 독도 뺏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1차 한일협약 맺고 나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2차 한일협약 맺게 될 거고요.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1907년이 될 거고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던 일본이 한일신협약이라는 조약으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했죠. 거기에 대항했던 이제 우리 민족의 저항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1910년에 우리나라 국권이 비탈당했어.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910년 나라가 망하기까지 1904년부터 1910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있겠느냐 살짝 살펴보는 겁니다. 보면은 일단 뭐가 있을까 아 그거 쓰려고 그랬습니다. 뮤지컬 중에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러면서 노래할 뻔했네. 영웅이란 뮤지컬이 있습니다.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죠. 안중근이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 또 히로 보면 빵 싸죽였던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다. 이제 뮤지컬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뺏겼어.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는 제가 따로 시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라고 하는 1기, 2기, 3기로 보통 보는데 무단통치기에서 문화통치로 가게 된 배경은 3.1운동이었어. 그 3.1운동의 결과로 탄생했던 조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해서 그런 이야기 꼭 보셔야 되고요. 임시정부 보아야 돼. 근데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너무너무 많죠.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써볼게요. 예를 들면 영화 암살입니다. 보셨습니까? 보셔야 돼요. 아니, 아니. 지금 말고 다 끝나고 보세요. 다음 밀정 보셨어요? 나중에 끝나고 보세요. 자, 밀정 암살 밀정 또 뭐 있니? 일제강점기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제가 참고 좀 할게요. 이 시는 여기다가 글씨를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부끄럽죠.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면 제가 까먹을까봐 영화를 제가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다 쓸 수 있을까? 봉호동 전투 1920년대 무장투쟁과 관련된 이야기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니? 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 박열입니다. 1923년 일본에서 관동태 지진이 터졌을 때 일본인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초센징이 우물에 톡 탔다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 흥분한 나머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렸죠. 진짜 미친 짓이었습니다. 제가 또 흥분할 뻔했네요. 박열이란 거 또는 영화 동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아,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드라마는 쓰지 않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드라마는 따로 쓰지 않고 이렇게 뭐 덕혜옹주까지 이렇게만 일단 일제강점기 보고요. 그 이후에 보는 시기 구분은 우리가 근대사를 이 근대사를 6개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뭐냐면 광복을 맞이했던 1945년부터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1948년까지 보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더 볼 거냐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까지 함께 시기 구분 잘 다 분필이 없어요. 사라졌다가 분비 갖고 나타났어요.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영화가 제일 많죠. 예를 들면 태극기 휘날리며 또는 아이고 인천 상륙작전 또는 포화 속으로 또는 잊혀진 영웅 장살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또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재밌게 봤던 고지전 전부 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더 많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뭐랄까 생각이 나는 것들 적어온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사를 다뤘던 영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드라마는 뺍니다. 다음 이 정부 수립 과정까지 보고 6.25 전쟁까지 봤다면 마지막 근현대사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물론 수능 한국사에서 남북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 통일을 위한 노력이나 그런 독도랑 간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영화로 살펴보는 개관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현대정치사입니다. 현대정치사를 볼 때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상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정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현대정치사와 관련된 영화들 수능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의 10월 유신 유신 체제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키워드로 몇 개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그와 관련된 영화들만 따로 가지고 와서 보면 일단 박정희 정부 때를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이렇게 따로 볼 건데 박정희 정부 때 볼 수 있는 모습이 최근에 최근이죠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영화 그렇구나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영화들이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 여러분이 알만한 영화부터 쓰자면 택시운전사 본 적 있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봅시다 택시운전사 이런 것도 있죠 26년 웹툰이 원작인데 이 웹툰이 영화화되는 과정이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웹툰이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웹툰을 안 보는데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봤던 웹툰이 유일합니다 이게 26년이야 다음 또 뭐 있니? 화려한 휴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전두환 정부 때 실미도라는 영화도 있죠 실미도 뭐야? 삼청교육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 법한 영화부터 이야기하자면 1987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그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해서 1987이라는 영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뭐 있니? 변호인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를 잘 보여주는 남영동 1985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종이를 버렸죠? 이 정도까지가 현대 정치사의 영화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보실 때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영화 이렇게 많구나 특히나 조선시대 이후에 오면을수록 뭔가 소재가 많구나 왜? 현재로 오면을수록 기록이 많거든 그거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구나 물론 이런 현대 정치사와 관련된 건 조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역사에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영화 및 드라마로 그냥 쭉 개관처럼 시기구분하면서 본 겁니다 특히나 근현대사 제가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나눴지 그 나누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아둥바둥 싸웠던 그 무렵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먹으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끼어들었던 그런 모습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이 그 양 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엔 일본이 이기면서 러시아가 이기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이 피탈해가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권이 피탈당했죠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나눠서 보시고 다음 이 광복을 맞이하고 정부 수립되는 그 3년간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나오죠 특히나 50총선거로 만들어진 재헌 국회에 대한 이야기 그런 내용 꼭 기억하시고 6.25전쟁과 관련해서 답은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6.25전쟁 문제가 나왔다? 정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인천 장착전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영화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참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현대 정치사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정도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승만 정부에 대한 영화는 우리가 찾아보기 조금 어려웠고요 박정희 정부에 대한 거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 대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영화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랄까 특히나 현대사 오면을수록 영화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이 영화들을 지금 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미있을 수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딱히 볼 때 아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전부 다 스토리가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꼭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러웠던 어떤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좀 배울 때마다 짜증나고 분노하고 좀 화가 나는 그런 역사 이야기 특히나 근현대사는 우리가 진짜 좀 어두운 이야기가 많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공부를 안 할 거냐고요 우리가 숨기고 싶다라고 해서 영원히 묻어버린 그건 우리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 역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요?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조금 의미를 가지고 좀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볍게 보자라고 해놓고 마지막은 좀 무겁게 마무리해서 정말 미안한데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좀 재미있게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고요 이 퀘스트가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이제 혼란스러운 여러분들 꼭 침착하시면서 침착하게 여러분들 할 일 잘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앞으로도 긍정의 힘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